누가 보금 1장 이는 이미 배우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란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왕 헤로 시절에 아비아 조의 사가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 가문의 딸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개명과 법도를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고 두 사람 모두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가레아가 자기 조의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제사장 임무를 맡는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가레아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분양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레아 앞에 나타나 분양하는 재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사가레아는 천사를 보고 매우 놀라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레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사가레아가 천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늙었습니다. 천사가 사가레아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사가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에서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사가레아가 밖으로 나왔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사가레아는 단지 손짓만 할 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사장 직무 기간이 끝난 뒤에 사가레아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후 다섯 달 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러이 돌보아 주셔서 아이를 주심으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임신한 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한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다윗 가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빛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호소소, 저는 주님의 여정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지방 산골에 있는 동네로 서둘러 갔습니다. 사가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열매가 복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부서서 당신이 인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뱃속의 아이가 기뻐서 뛰어놀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마라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고 찬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선할 날이 이르러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이에게 할례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은 아버지인 사가리아에게 손짓을 하여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기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가리아는 쓸 것을 달라고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즉시 사가리아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고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이 아이와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종타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뿔을 드셨다. 옛날 거룩한 예언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며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떠오른 태양이 높은 곳에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2장 그때의 아구스토 황제가 내린 칭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 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과문의 자순 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엠 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의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엠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찬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 하였습니다. 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엠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의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레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찬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 이식을 치르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불릴 것이다. 또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희생 재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게시를 주셨습니다. 시몬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몬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또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셀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을 남편과 살았는데 그 후로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에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정하였습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3장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어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굳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료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외계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드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으로 받는 돈을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였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타장 타장 마당을 깨끗게 하고 알곡을 곳간에 저장하기 위해 그분은 손에 키를 드셨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요한은 이외에도 많은 관면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해롯 분봉 왕은 해로디아의 일과 그 외에도 그가 저지른 여러가지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해롯은 한가지 악을 더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때는 삼십세쯤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요셉은 헨리의 아들입니다. 헨리는 마따스의 아들이고 마따스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야나의 아들입니다. 야나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마따디아의 아들이고 마따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아모스는 나홈의 아들이고 나홈은 에슬리의 아들입니다.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입니다. 낫게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마따디아의 아들입니다. 마따디아는 서머인의 아들이고 서머인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요다의 아들입니다. 요다는 요아난의 아들이고 요아나는 레사의 아들입니다. 레사는 수룻바벨의 아들이고 수룻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입니다.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입니다.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아띠의 아들입니다. 아띠는 고삼의 아들이고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입니다.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입니다. 에르는 예수의 아들이고 예수는 엘리에서의 아들입니다. 엘리에서는 요림의 아들이고 요림은 마딧의 아들입니다. 마딧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레위는 시무원의 아들이고 시무원은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남의 아들입니다. 요남은 엘리야김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고 멜레아는 맨나의 아들입니다. 맨나는 마따다의 아들이고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고 이세는 오벳의 아들입니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입니다. 살몬은 나손의 아들입니다.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고 아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입니다. 아드민은 아니의 아들이고 아니는 해스론의 아들입니다. 해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는 나홀의 아들입니다. 나홀은 수룩의 아들이고 수룩은 루의 아들입니다. 루는 벨렉의 아들이고 벨렉은 헤버의 아들입니다. 헤버는 살라의 아들입니다. 살라는 가이난의 아들이고 가이난은 아박삿의 아들입니다. 아박삿은 샘의 아들이고 샘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는 레멕의 아들입니다. 레멕은 무두셀라의 아들이고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입니다. 마할랄렐은 가이난의 아들입니다.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입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4장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유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배가 매우 고프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쓰여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소. 이것은 모두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소.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쓰여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소.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쓰여있다.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누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시중 두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 고 한 것을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아 엘리아 시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아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에 살았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능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란 마을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와.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쓰러뜨려 놓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 주위의 모든 지역에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높은 열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삼겼습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은 여러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5장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개네사렛 호수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가에 배 두 척이 놓여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시몬이 대답 하였습니다.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숙여 간청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즉시 문둥병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네가 깨끗하게 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이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도 거기에 앉아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셔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놓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봐라.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윈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윈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파리세파 사람들도 이같이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 군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결혼잔치에 손님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6장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파리세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 너희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지시는지 보기 위해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수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느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열두 명을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야고보와 유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파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와 그들을 모두 낳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른 너희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네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네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달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주어라. 네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다른 사람이 네 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 너희가 만일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뎌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 잰 분량 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를 안내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느냐. 네가 자신의 눈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속에 티를 빼어 주마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우선 내 눈속에 있는 통나무나 빼내라. 그런 다음에야 내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이 세차게 들이치나 그 집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것은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땅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이 들이치자 그 집이 즉시 무너졌고 피해가 컸다. 7장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몇몇 유대의 장노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총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께서 부탁을 들어줘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올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 아래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나아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과부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근방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보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선생님을 뵙고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어는 사람이 걷고 문등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을 왔던 사람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멋지고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은 궁전에 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자이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너보다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한다 이 말씀을 이들은 이들은 시장에 서로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호도추도 맛있지 않았다 그러자 너희들은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라고 말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어떤 바리세파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세파 사람의 집에 가셔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파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향유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세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드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500테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테나리온을 빚졌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채권자가 모두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고맙게 여기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게 판단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보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과 식사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를 용서해준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이 강하라 평안이 강하라 막달라라고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로세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를 뿌리는 사람이 시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시를 뿌렸는데 어떤 시들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했고 하늘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했다 어떤 시들은 바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물이 없어서 시들어 죽었다 어떤 시들은 가시던불에 떨어져 가시던불이 함께 자라서 자라지 못하게 했다 어떤 시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믿으나 시험받을 때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라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는다 등불은 등잔 위에 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 가운데 밝히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을 조심하여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 뵙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가는 동안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불어닥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두렵고 놀라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에게 호령하시고 바람과 물이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라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마을에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여러 번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귀신이 끄는 대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때 언덕에는 많은 돼지대가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돼지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그 돼지들은 비타를 내리더라 호수로 들어가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쳐 이 사실을 성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거라사와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로부터 떠나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서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돌아가셨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그는 모든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열두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밀어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그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뒤로 와서 웃깃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피가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모두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그 여자는 떨며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왜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또 어떻게 즉시 병이 나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그 집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부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녀를 위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음을 그쳐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혼이 돌아와서 소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소녀의 부모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구장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두 벌을 준비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떠나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스이리자 유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아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의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요한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반기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빈들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근처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것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단지 다섯 개의 빵과 생선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의 수만 약 오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오십 명씩 무리지어 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안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또한 남겨진 조각들을 모으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아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죽임을 잃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만일 이 세상을 모두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러워 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지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아 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다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아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워하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악한 영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갑자기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또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며 영 안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간청하였지만 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 드리고 소년이 올 때 마귀가 그를 넘어뜨려 격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꼬지주시고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뒤담아두르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제자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놓고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한 어린이를 옆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으므로 그렇게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를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어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 10장 이후에 주께서 70명을 임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추수할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밭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로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챙기지 마라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여라 만일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네 평화가 그에게 머무를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머물러라 거기서 네게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은 자기 품삭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네 앞에 차려진 것을 먹어라 그곳에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맞이하지 않으면 그 마을의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를 털고 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이 그 마을 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신아 네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베세다야 네게 화가 미칠 것이다 만일 너희에게서 행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오래전에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버나오마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오히려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런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제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냐 율법학자가 대답 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풍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두 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드렸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로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 세 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런 경우에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 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마귀가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곧 말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귀의 왕인 바할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자기들끼리 편히 갈라지면 망한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가정도 무너진다 내가 바할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도 서로 자기들끼리 갈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만일 내가 바할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내면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와있는 것이다 힘센 사람이 온갖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을 지킬 때 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이기면 무기를 빼앗고 그의 재물도 빼앗아 나눌 것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쉴 곳을 찾아 물이 없는 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찾지 못하면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말한다 돌아와서 보니 전에 있던 곳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잘 정리되어 있다 이에 그 더러운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와 산다 결국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니누의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가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심판의 때에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서 그들을 죄인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 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심판의 심판의 때에 는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지하실에 두거나 뒷바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내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어두움이 없다면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게 빛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세파 사람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자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리세파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십일조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시한다 어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 모두를 함께 해야 한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의 앞자리를 좋아하고 시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숨겨진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위를 걸어다닌다 율법학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결국 너희는 조상들이 행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고 거기에 동조한다 그것은 너희 조상들은 죽였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박해할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로 예언자들의 흘린 피에 대하여 이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다 그렇다 너희에게 말한다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희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앙심을 품고 여러가지 질문으로 몰아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12장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인자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통치자 권력자 앞에 끌고 갈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중개자로 세웠느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곶간을 헐고 더 큰 곶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국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삼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온갖 영화를 누렸어도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낙지하는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밝혀라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사자리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종들을 섬길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안다면 집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여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종이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술에 치여 있다면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나는 세상에 불을 놓으려고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 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지금부터 한 가정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나누어질 것이다 셋이 둘을 둘이 셋을 대적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질 것이며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이는 것을 볼 때 비가 곧 오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날이 덥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냐 어찌하여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데려가고 또 재판관이 너를 집행관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13장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가 저희에 드릴 희생 재물과 뒤범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다 그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왔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돌보는 종에게 말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어서 몸을 조금 더 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즉시 여인이 똑바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회당장이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날이 6일이 있습니다 이런 날에 와서 병을 치료받으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에 소나 낙위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있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의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에 가지고 가서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의 둥지를 틀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이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세 마리 섞으니 전체가 부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 각 도시와 마을을 두루 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 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대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그때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도 있다 그때 어떤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시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여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삼일째 되는 날에 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언자가 죽을 수 없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풀듯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여러 번 노력하지 않았다냐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무너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날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14장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러 어느 한 바리세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종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붙잡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의 우물에 빠졌다면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서로가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윗자리에 앉지마 혹시 너보다 귀한 손님이 초대받았을 경우 너희를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할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내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이들은 너를 도로 초대하여 보답을 한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되갚을 것이 없다 너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열 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다 당장 가서 동네의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져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 후에 종이 말했다 주인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선 앉아서 이 일을 완성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따져볼 것이 아니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할 수 없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너를 비웃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임금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우선 앉아서 만명 군사로 2만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자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이길 수 없다면 아직 적군이 멀리 있을 때 특사를 보내어 평화조약을 제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내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아무 쓸모없어 밖에 던져질 것이다 들을 귀에 있는 사람은 들어라 15장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아흔 아흔 마리의 양을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아흔아홉 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열 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자세히 뒤집지 않겠느냐 그러다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에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죽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 관해 들은 소문이 어찌 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 수 없으니 자네의 일을 정리해 주니 그러자 그 일꾼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을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 겠다 그 일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째 사람에게 물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올리브 기름 백 마리 이오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오십 마리라고 적으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가진 빚이 얼마냐고 물었다 밀 백 섬이여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섬이라고 적으시오 주인이 그 불이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이 시대의 아들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빚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이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의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이한 제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세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에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부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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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멧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마냥개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만일 네 형제가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째 뽑혀요 오히려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네 말에 순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 들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열 사람의 문둔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세파 바리세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나를 단 하루만이라도 보고 싶어해도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또 사람들이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 나서거나 찾지 마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치듯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패척을 받아야 한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인자의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을 갔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로스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로시의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사람도 돌아가지 마라 로스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 두 사람이 한자리에 누워있을 것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은 곳에서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 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이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세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세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세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다 너는 개명들을 알고 있다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오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대 틈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위세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어미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위세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즉시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19장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리고에는 사케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사케오는 사케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고 사케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느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사케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수긍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케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의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는 열 명의 종을 불러 한 문화씩 열 문화의 돈을 나누어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미워하여 밀사를 뒤따라 보내어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네게 열 마을을 맡기겠다 두 번째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도 말했다 네게는 다섯 마을을 맡기겠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한 말로 너를 판단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겨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서 주인은 곁에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에게 있는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든 내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올리브산 근처에 있는 배빠개와 배단위에 이르렀을 때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있던 몇몇 파리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전생님 제자들을 꾸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너에게 감춰져 있다 네 원수들이 너를 향해 흙덩이를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네 자녀들도 짓밟을 것이다 또한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찾아온 때를 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노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누가 이런 고난을 당신에게 주었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가지 물어보겠다 내게 말하여나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므로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포도철이 되어 그 사람은 포도원의 수확 중에서 얼마를 거두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다 이 종에게도 농부들이 상처를 입혀 쫓아내었다 포도원 주인은 말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 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여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포도원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오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잡기를 바랐으나 사람들을 두려워 하였습니다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인 척 가장한 정탐꾼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트집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대나리온 대나리온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일곱 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일곱 형제가 모두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다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율법학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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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순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랩돈 동전 두 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 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겠으나 종말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왕국의 왕국을 맞서 일어날 것이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며 여러 곳에서 질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있을 잡고 박해 할 것이다 또한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 앞에 끌려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는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어 너희 원수 가운데 그 누구도 너희를 맞서 가나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 몇몇을 죽이기도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 날이 이방인의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해와 예수님의 예수님의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깨달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방탄과 술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날이 마치 더처럼 갑자기 내게 다가올 것이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셔서 올리브라고 불리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22장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공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료시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찬성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6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에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도시에 들어가면 물항아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층에 있는 정돈된 큰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유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때여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져 있는 대로 갈 것이나 인자를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해서 왕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두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치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까부로 뜻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챙기라. 가방도 그렇게 하여라.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했다고 쓰여진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 대하여 쓰여진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에 칼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곳에 이루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피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기느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칼로 이들을 칠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하려고 온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와 장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 곧 어둠이 다스리는 때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한여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쇼! 나는 예수를 모러!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여!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약 한 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여!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쇼!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알아맞춰보아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나리박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진정 내가 크리스토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너희가 말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23장 그들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이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쳤지 못하겠어!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돌아다니고 이곳까지 와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지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당시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였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고소하였습니다. 헤롯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조롱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예전에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였지만 그날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반역하도록 부추긴다고 하여 내게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너희 앞에서 조사를 해보니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고소한 죄목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헤롯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낼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로 보냈다. 이 사람은 죽어야만 될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그를 매질해서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성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는 또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매질만 하고 풀어주겠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골에서 오던 구레네 출신 시문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보아라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들 곧 아기를 낳지 못한 배와 젖을 먹인 적이 없는 가슴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라고 말할 것이며 언덕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나무가 마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다른 두 명의 죄수도 예수님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주고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정어때쯤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백부장이 백부장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 일을 구경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모두 멀리서서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의회원으로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마을인 아리마대 출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바위를 쪼개 만든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였습니다.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누워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고 안식일에는 개명대로 쉬었습니다. 24장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삼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열한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 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위만 놓여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엠마우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삼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열한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차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의 간에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삼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단이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대오빌로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 이스라엘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모습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요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며칠 후 약 백이십 명쯤 되는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께서 다이슬 통해 유다에 관해 말씀하신 것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우리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며 우리처럼 사도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대가로 받은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밭에서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온 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밭을 자기들 말로 악엘 다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악엘 다마란 피의 밭이란 뜻입니다. 시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 시편 다른 곳에는 다른 사람이 그의 직책을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던 동안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뽑아야 하겠습니다. 뽑힐 사람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여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스도라고 알려져 있고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제비를 뽑아보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때부터 마띠아는 다른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습니다. 2장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칼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처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와 메데와 헬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카파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날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워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하며 놀려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열하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대사람들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이를 아래로 땅 위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 땅에 묻혔으며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여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이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모른 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삼천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지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3장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에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에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디에스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시오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부터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솔로몬 행각이라 부르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넘겨주어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자고 선고했을 때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반대하고 그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는 씻음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만 합니다 모세가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사무엘을 비롯해서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후손들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감에 주신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선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사장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과 사두계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오천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며 신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짐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공의회에서 나가 있으라고 한 뒤에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들이 큰 표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마포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마디 경고만 더 하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마흔 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통치자들에게서 풀려나자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과 장노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살피소서 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손을 펼쳐 병을 낫게 해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그 땅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 했습니다 젊은이 몇 사람이 들어와 그의 시체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 묻었습니다 세 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삽비라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요 삽비라는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요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앞에 있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들이 들어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밖으로 메고 나가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나 여자나 믿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면 병자를 길에 데리고 나와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려왔으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계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찬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이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로 구성된 공회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관리들이 감옥에 가보았으나 사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감옥문이 굳게 잠겨있었고 가수들은 문을 지키고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그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로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둬던 사람들이 성전 뜰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은 그의 부하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성전 경비대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데려와 공의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그대들은 예루살렘을 온통 그대들의 가르침으로 채워놓았소 그리고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모른 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구세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계를 통해 죄삼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역시 그렇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세파 사람이 공의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사이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있게 하고 공의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드다가 출연했을 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드다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400명 가량 되는 사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벌인 운동도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인구 조사를 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 역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에 관하여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충고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공의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매질을 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6장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두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일곱 명을 뽑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사도들 앞으로 데려오자 사도들이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스테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레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스테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세하여 스테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테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노들과 율법사들을 환하게 만들고는 스테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스테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7장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당신이 정말 이런 식으로 말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스테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데아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장차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것이다 그곳 백성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을 것이며 내 자손을 학대할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는 그 백성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땅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야곱도 자기 아들들 곧 우리의 조상이 되시는 열두 족장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열두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왕 파라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집트와 왕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한 땅에 큰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우리의 족장들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에 갔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집트왕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요셉은 형들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식구 75명 전부 이집트로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과 우리 족장들은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의 시체는 세겜으로 옮겨져서 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세겜에 사는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무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을 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은 교묘하게 우리 백성을 속였고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아기들을 내다버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를 세달 동안 집에서 숨겨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를 밖에 내다버리자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해나 행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죽여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두 명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동포인데 어찌하여 서로를 해치려고 합니까 그러자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일 참이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사십년이 지난 뒤에 신해산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한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어 소리 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 백성을 해방시키러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라고 하면서 저버린 바로 그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 이 모세를 지도자와 해방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신해산에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모세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송아지처럼 생긴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천체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광야에 사십 년 동안 있을 때에 나에게 희생재물과 예물을 가져온 적이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예배하려고 만든 몰록의 신당과 별의 신 레판의 우상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저편으로 포로로 보낼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증거의 장막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들게 하신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와의 인도에 따라 우리 조상들이 이 장막을 가지고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장막은 다윗 시대까지 그 땅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야곱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쉴 곳이 어디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고집센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로 그 의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하여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의회 의원들은 스테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테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테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테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올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칠 때 스테반은 주님의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테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테반은 잠들었습니다 8장 사올은 스테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묻어주고 그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한편 사올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내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크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한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젖은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기 전만 해도 시몬은 성에서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잘난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낮은 사람에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큰 능력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시몬은 백성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일으키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는 안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손을 얹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그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한 뜻을 품고 있으며 죄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제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카사로 내려가는 남쪽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이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내시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 들으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물 위에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시는 마찰을 세우게 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라는 성에 나타나 거기에서부터 가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장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니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니가 박해 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니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지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곳에 온 것도 제자들을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므로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사울의 제자들이 광조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에 난 구멍을 통해 그를 성 밖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제자들과 어울리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모두 사울을 두려워 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갔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과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마를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리아로 데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애니아는 중풍에 걸려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실 거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애니아가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타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어로 하면 도르가인데 그 뜻은 사슴입니다 다비다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베드로가 루타에 머물고 있는 다비아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씻어 다라방에 두었습니다 루타는 요파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요파에 사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타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요파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부들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든 여러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요파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파에 있는 여러 날 동안 가죽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10장 가이사리아의 고넬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었습니다 고넬류료는 경건한 사람 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애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넬류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넬류료는 고넬류료는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헤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느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자 고넬류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고넬류료는 그들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해 준 뒤에 그들을 요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낮 열두시쯤 고넬류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소리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류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류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류에게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묻게 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고넬류의 집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요파에서 온 형제 몇 명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가이사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류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넣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류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넬류가 말했습니다 4일 전 이맘때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고넬류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으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애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관에 설교한 이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땅에 걸쳐 발생한 큰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다시 살리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증인으로 택하신 우리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군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11장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한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당신은 한례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였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사실을 질서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가 요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인 채 내 앞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리아에서 내게 심부름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 여섯 사람도 나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우리에게 천사를 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서더니 사람을 요파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문을 데려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테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피해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오게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토인 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이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노들에게 보냈습니다 12장 이 무렵 헤롯 아그리빠 왕은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박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인 4명씩 4패에게 맡아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 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앞에는 경비병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찬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찬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 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메어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여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와 거리를 한구역 걸을 때에 갑자기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에서 구하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안으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와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해서 참말이라고 우기자 사람들은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중에도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한 뒤에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 밖으로 인도에 내신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야구부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리시오 라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철저하게 수색하여 베드로를 찾으라고 명했으나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비병들을 심문한 뒤에 대신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후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가서 얼마 동안을 지냈습니다 한편 들어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왕의 내실시종인 블라스토를 회유하여 그의 도움을 받아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는 이들 지방 사람들이 헤롯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날 헤롯은 왕의 복장을 하고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 에서 돌아왔습니다 13장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과 후레네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엠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 였습니다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엘룸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마가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다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장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갈을 보내요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해가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높여주셨고 큰 능력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일을 참으셨으며 가난한 땅에서 일곱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옵으로 주셔서 약 450년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의연자 사무엘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세야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마칠 무렵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에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며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예수님을 죄인 지급하여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정당한 구실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를 졸라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께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선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을없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줘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거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용기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리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마침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14장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느 때처럼 유대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겨서 형제들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유대인 편을 들고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며 돌로 처죽이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의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처의 마을로 피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나 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자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말하는 일을 주로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외곽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 몇 마리와 꽃을 성문으로 가져와 군중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서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로 무리를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지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에 그가 깨어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에 장노들을 임명하고 기도와 금식을 한 후 그들이 믿는 주님께 장노들을 돌봐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 그런 뒤에 두 사도는 비시디아를 거쳐 판빌리아로 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딸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딸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입니다 이제 두 사도는 그 일을 다 마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의 신도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교회 앞에 보고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한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바리세 바리새가 바리새파에 바리새가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구보가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사무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도시마다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장노들과 온 교회가 자기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있던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신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노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려고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신라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다음에 말하는 요구사항 이외에 다른 어떠한 진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상에 바친 재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만 지키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신자들을 불러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권면의 말씀을 읽고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신라는 예언자이므로 신자들을 권면하며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평안히 가라는 신자들의 인사를 받고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바 있는 여러 도시로 다시 가서 신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계속 일하지 않고 판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마침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습니다. 반면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였으며 주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안디옥 신자들의 환송을 받고 신라와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아킬리기아를 다니면서 각 교회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16장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지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신자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노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은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두루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밤에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드로와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호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도시인 빌리뽀로 갔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밖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바올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올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올과 신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바올과 신라를 로마 관리에게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올과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올과 신라의 옷을 찍고 매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바올과 신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올과 신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올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올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헤아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올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올과 신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올과 신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올과 신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올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가 이 말을 바올에게 전했습니다. 관리들이 선생님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지만 바올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맺으라고 감옥에 넣다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는 겁니까?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관리들에게 가서 바올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올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바올과 신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올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17장 바올과 신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올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올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올과 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올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들을 시기하여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켜 도시를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올과 신라를 군중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바올과 신라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마을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는 가늘군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을 어겨가며 예수로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무리와 마을의 관원들은 이 말을 듣고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관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신자들은 곧바로 바올과 신라를 베르애아로 보냈습니다. 바올과 신라는 베르애아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르애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올과 신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올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올이 베르애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을 산동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급히 바올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신라와 디모델은 베르아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바올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바올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라와 디모델을 바올에게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베르애로 돌아갔습니다. 바올은 아테네에서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올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어떤 에피쿠르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올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다 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올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올을 붙잡아 아레오바고에 있는 시의회로 데려가서 바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소?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무척 낯설고 새로운 것이오.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아테네 사람과 그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올이 아레오바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재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의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생각으로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라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내용에 관해 나중에 더 듣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말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아레오바고시 의회의 의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그 밖의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18장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들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탈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 드디어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에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리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바울은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갈리오가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바울에게 몰려가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리오에게 이 사람이 우리의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소하는 것이 어떤 범죄나 나쁜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들어주겠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들의 율법에 관한 것들이오. 그러니 이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시오. 너는 이런 사건의 재판관이 되기는 실소. 이 말을 하고 갈리오는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당장 소수대내를 붙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도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며칠 더 머물다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은 항해하기 전에 그가 이전에 맹세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헤어진 후 혼자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달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리아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인사한 뒤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으며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도도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말하고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용기있게 말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자기들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에베소의 신자들은 격려하면서 그곳의 신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볼로는 그 지방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여 그들의 주장을 물리쳤으며 성경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했습니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계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모두 열두 명쯤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세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토론도 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군중들 앞에서 도를 이육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 신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학원으로 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 중에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고 말하곤 했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스계와라는 사람의 일곱 아들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나이는 좋군요. 그러나 그러더니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은 스계와의 아들들보다 힘이 세어서 그들을 때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가벗긴 채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일이 에베스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마술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화 5만 개가량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 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인이 있었는데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신전 무형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직공들에게도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이 명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우습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격분하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 는 위대하다 라고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군중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바울도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또 바울과 친하게 지내던 아시아의 관리 몇 사람들도 사람을 보내어 바울더러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극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외쳐대는 바람에 극장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그곳에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내자 군중들 중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습니다. 알렉산더가 손짓으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후 군중들에게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한 목소리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라고 두 시간이나 외쳐댔습니다. 마침내 에베소시의 서기관이 나와 군중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시민 여러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솔한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이리로 끌고 왔으나 이 사람들은 우리 여신을 모욕한 적도 없고 그 신전에서 무엇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재판정이 있고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만약 테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누구를 고수할 일이 있다면 당사자들이 재판장으로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식적인 모임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동을 일으킨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고 또 이 소동에 대해 변명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20장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여러 지방에 들러 친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에서 세 달을 지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들은 드로아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5일 만에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 그곳에서 7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에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에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을 많이 켜놓았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잡고 앉아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있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항해하였습니다. 아소에 도착해서 바울을 그 배에 태울 생각에서 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바울이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워 미둘레네로 갔습니다. 이튿날에는 미둘레네를 떠나 기호에서 가까운 곳에 이르렀고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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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레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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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어 교회 장노들을 불렀습니다. 장노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러나 전했습니다.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령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들과 모든 맡겨진 양떼를 잘 살피고 그들을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누나 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세울 수 있고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아시듯이 나는 언제나 직접 일을 해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친 뒤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을 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타는 것까지 바울을 배웅 했습니다. 21장 우리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서 바다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히포로스 섬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가다가 도로에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가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로에서 신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다 되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 바깥까지 나와 우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배에 올랐고 두로 지방의 신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두로를 출발하여 항해를 계속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형제들과 인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돌레마이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빌립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네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날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권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난 뒤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이사리아 출신 제자들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기프로스 사람 나손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 거기에서 묵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손은 오래전에 신자가 된 사람 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노들도 다 모여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아시겠지만 유대인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성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신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서 떠나 자녀에게 할레도 행하지 말고 유대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우리 중에 하나님께 서약을 한 사람이 네 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형제께서 그들의 머리를 깎는 값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대에 대한 소문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의 대해선은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줄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멀리 할 것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성전뜰러 가서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그날의 각 사람을 위해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 했습니다. 7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뜰에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충동질 하여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으므로 분명히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온 도시는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군대 참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백부장 몇 명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군중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폭도들은 로마 군대 참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참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쇠사슬 두 개로 묶으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너도나도 소리를 질러대며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말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참부장은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병령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들의 폭행이 너무나 격렬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울을 호의해야만 했습니다. 군중들은 바울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그는 참부장에게 천부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가? 당신은 혹시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범 사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닌가?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며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참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계 위에 올라서서 손을 내져 무리를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했습니다. 22장 저의 아버지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해명해 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타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노들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떠났습니다. 정 어쯤 되어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했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췄습니다. 나는 땅에 엎어졌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내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 타마스코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타마스코스로 들어갔습니다. 타마스코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당신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료 신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죄의 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곳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답 했습니다. 주님 이들은 제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까지 한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인 스대반이 죽임을 당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에 서서 그들이 스대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으며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소리를 높여 이런 놈은 없애버려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어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때리면서 조사해보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묻고 때리려 하자 바울이 옆에 서있던 로마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은 로마 시민을 때리는 것이 로마법에 맞는 일이니까?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이 참말이오?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천부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났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결박한 일로 두려워 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는지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의회를 소집하게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묶은 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데리고 나가 공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23장 바울이 유대 공의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당신은 겉만 하얗게 회칠한 벽과 갔소.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스스로는 율법을 어겨가며 나를 치라고 말할 수 있소. 바울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감히 욕할 수 있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도 이르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하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공의회에 모인 사람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이었고 일부는 바리세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세파 사람이며 바리세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자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공의회 의원들이 나뉘었습니다. 그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한 반면 바리세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 중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우리는 이 사람 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천사나 이 영이 이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바울을 두둔했습니다. 다툼이 점점 심각해지자 천부장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의 몸이 찢겨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라도 바울을 군중들 손에서 빼내어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이튿날 아침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은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회에서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이 한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심문할 것이 있으니 바울을 내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이리로 오는 길에 그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병영으로 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한 명을 불러 이 젊은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천부장에게 전할 말씀이 있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바울이란 죄수가 저를 불러 이 젊은이를 천부장님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천부장이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물었습니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부장님께 바울을 심문할 것이 더 있다는 구시를 대면서 내일 바울을 그들의 공예로 끌어내어 달라고 천부장님께 청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고지듣지 마십시오. 4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천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젊은이를 돌려보내면서 네가 이 내용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명을 불러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병사 200명과 기병대 70명과 장을 쓰는 병사 200명을 무장시켜 오늘 밤 마흡시에 가이사래로 떠날 준비를 갖추게 하여라. 또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준비해 되도록 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로디올루시아가 총독 벨리스 카카에게 문안 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살해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는 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수하는지 알고 싶어 그들의 공의회로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들이 이 사람을 고수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일 뿐 이 사람에게는 사양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정보를 듣고 저는 곧바로 이 사람을 가깝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람에 대해 고수할 말이 있으면 가깝게 직접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대로 그날 밤으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이튿날에는 기병대에게 바울을 가이사래로 호송하라고 부탁하고 다른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병대는 가이사래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때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소. 그리고는 바울을 헤로시 지은 왕궁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24장 5일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 몇 사람과 더둘로라고 하는 법률가를 데리고 가이사래에 왔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안으로 불려 들어가자 더둘로가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펠릭스 카카 우리는 카카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 왔으며 카카의 지혜로운 일 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카카의 공로 때문인 것을 인정하며 카카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깝게 피해가 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달의 주먹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여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정덕 각하께서 이 사람을 직접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수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가세하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덕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몸짓하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각하께서 수년 동안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된 일을 각하께 변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예배들이로 올라간 것은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하께서 조사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제가 성전 뜰에서 누구와 논쟁한 것이나 회당에서나 도시 안에서나 사람들을 선동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저를 고소하고 있지만 총덕 각각해 그 내용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각해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성기며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에 적힌 것도 다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든 불이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려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의 깨끗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저희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저를 본 것은 제가 성전 뜰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을 때 였습니다. 저는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제 주위에 군중들이 모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선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저를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그들이 직접 각하 앞에 와서 저를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공의에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제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제가 그들 앞에 섰을 때 한 말은 오직 하나. 곧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재판받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것 때문이다 라고 외친 것 뿐입니다. 당시에 벨리스는 이미 예수의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여러분들이 제기한 고소 문제를 처리하겠소 라고 말하고서 재판을 연기하였습니다. 벨리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잘 지키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친지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벨리스는 유대인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의와 절제하는 일과 장차이 말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리스는 두려워하며 지금은 그만 하고 가시오 시간이 나면 다시 그대를 부르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벨리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해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리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25장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스도 앞에 나타나 그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에게 환심을 사가며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길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은 가이사리아에 갇혀있고 자신도 곧 그리로 돌아갈 것이므로 가이사리아에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고발하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8일인가 10일인가 를 더 머물다가 가이사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그는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가지 무거운 죄목을 대며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무도 지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여러가지 고소 문제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가?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 께서도 잘 아시듯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혹 내게 잘못한 일이 있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베스도는 이 문제를 두고 베시만들과 상의한 뒤에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가게 될 것이오 라고 선포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유대의 아그리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환영인사를 하기 위해 가이사리아로 왔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리아에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되어 베스도는 아그리바 왕과 바울 사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벨리스가 옥에 가둬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사람을 고소하면서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을 고소한 사람과 마주하게 해서 고소한 것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로마의 관습에 어긋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를 따라 이곳 가이사리로 왔습니다. 나는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이튿날 재판을 소집하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 그를 고발하며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악한 죄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논쟁을 한 것은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자가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재판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갇혀있겠다고 해서 나는 바울을 로마에 계신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소 라고 말했습니다. 베스도는 내일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화려한 행렬을 갖추고 군대 지휘관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과 함께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베스도가 명령하자 바울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전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곳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 그는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그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관해서 황제께 써보낼 만한 자료가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왕 앞에 불러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신문하면 황제께 보고할 자료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제께 죄수를 보내면서 그 죄목이 무엇인지 알리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자 바울이 손을 들어올리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와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에 대해 오늘 왕 앞에서 해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왕께서 유대인의 관습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저의 일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안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려고만 했다면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세파 사람이고 바리세파 사람으로서 생활하였다는 것을 증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열두지파가 밤이나 낮이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성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저는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는 저 역시 나사란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저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그들을 처벌했으며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저의 분노가 어찌나 심하였던지 저는 다른 도시에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코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곳을 향해 가다가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이령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시부리 말로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도친 채찍을 발로 차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내가 이렇게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며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자리에 들게 하겠다. 아브리하오 왕이시여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다마스커스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써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것을 이 자리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은 크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과 죽은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실 것과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변명하자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식 때문에 내가 미쳐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스도가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은 다 사실입니다. 전부 맑은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심으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왕이 모르실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이 연자들의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번이게를 비롯해서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방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수하지 않았다면 지금 석방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황제 부대 소속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드라 무때누에서 온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배는 아시아 지방의 여러 항구를 거쳐가는 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인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자유롭게 친구들에게 갈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돈을 떠나 항의를 계속하려고 했을 때 맞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키포루스 섬에 바짝 붙어 항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판빌리아 아빠들을 가로질러 항해한 후에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은 알렉산드레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발견하고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천천히 항해한 끝에 간신히 니도 앞바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맞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와 우리가 가려던 항로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살몬의 맞은편에 있는 크레타 섬을 끼고 항해하였습니다. 우리는 해안가를 따라 어렵게 항해하여 라세아라는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앗긴 데다가 이미 금식기간도 지나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이 위험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와 집만 손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항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을 떠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도시인데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울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부르는 폭풍이 섬쪽에서 불어왔습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은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의 남쪽 방향으로 떠밀려 갈 때에 우리는 간신히 거룩배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거룩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밧줄로 동요 맺습니다. 그들은 배가 스르디스의 모래탑에 걸릴까 염려하여 도치를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폭풍에 너무도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집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삼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내어 던졌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삼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14일 되던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였습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우리가 어떤 섬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 깊이를 재어보니 약 40미터 조금 더 가서 다시 재어보니 이번에는 약 30미터 였습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 단 네 개를 물에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서른 몇 사람이 배에서 빠져나갈 속셈으로 배 앞쪽에 닻을 터 내린다는 구실로 거룩배를 물에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마저 구조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서 거룩배를 떼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마음을 졸이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276명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서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에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모래밭에 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닻줄을 끊어서 닻을 바다에 내버리는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출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배는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 들어가 모래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배머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에 부딪혀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칠까 봐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온은 바울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지 못하도록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사히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28장 우리는 육지에 무사히 오른 뒤에야 그 섬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가 오고 매우 추웠습니다. 섬사람들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풀며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이 장작을 한무더기 모아다가 불에 넣었는데 뜨거운 불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섬사람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며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그가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죽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모블리오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모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그를 낫게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백길에 올랐습니다. 그 배의 앞에는 쌍둥이 신 표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배를 대고 3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는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틀날 남풍이 불어와서 그곳을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틀만에 우리는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신자들을 만나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뒤에 마침내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세여관까지 우리를 마중하러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자 용기를 얻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혼자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3일 뒤에 바울은 그곳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우리 조성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나를 심문했으나 내게는 사양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나는 로마에 와서 황제에게 상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백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고자 오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메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파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유대로부터 온 우리 형제들 중에서 당신에 관한 나쁜 소문을 전하거나 당신을 나쁘게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당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어디를 가도 당신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파울과 유대인들은 만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파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파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또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예수에 관한 것을 믿게 하려 애썼습니다. 파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의견이 갈린 채 헤어질 때에 파울이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회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눈은 감겼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파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을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